설치비는 줄 수 있는데 운영비는 주기 어렵다. 내가 물어봤는데 시 경기도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은 제일 좋은데. 차 조금 드시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뭐. 한이라. 현장에 나가면 관악산인데 지금. 네. 이쪽으로. 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하고 발표하는 것은 못지않고. 일자리 위원회에서 주재하여 회의를. 위원장님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전문 관람회를. 대우 사회서비스 원장님뿐만. 천억 정도의 수준을 바꿔도 작업이.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세븐스원 이름으로 할 것이. 이번에 입장을 하면. 사회서비스원인 공공기관인.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도. 그렇게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종합재가센터를. 산책을. 전용할 예정도 있습니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영가를 먼저. 쭉. 인거하지. 성과 연구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 종합재가센터. 서울은. 좀 이따. 발표를.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인 공공. 연구 지금. 예전 ét lunch. 재발이 일어나는. 지금. 여기.